자, 여기서 꺼내줘. 딱. 나는 매호를 조금밖에 안 해. 매호가 싫어서. 오빠는? 나는 그냥 간단하게. 오빠 고기 몇 개 나왔어? 2개? 3개? 3개? 그래, 3개. 내가 내 맛은 알고 있으니까. 맛있다. 오빠 인조잉. 땡큐. 자, 우리가. 맛있어? 응, 맛있다. 이거지. 사다 깜짝 놀랐네. 광규가. 저녁 언제 왔어요? 저녁에 새벽에. 새벽에? 어. 어디서? 아, 밖에서 자다가 그러면 들어와자는 거야? 아니, 새벽에 도착한 것 같아. 새벽에? 두려운 거야, 새벽에? 맛있다. 이거 근데 안 데치고 이렇게. 아니, 뭘 데쳐. 이렇게 먹는 거야. 아니, 아니. 내 말을 해, 뭘. 아니, 아니요. 이거 다 푹 댄 거야. 아, 진짜? 그냥 먹는 거야, 날로? 그냥 날로 먹는 거야. 자, 드셔봐. 진짜. 무슨 손인 것 같은데. 아니요. 우리 애까지, 우리 애 다섯 살 때부터 이렇게 먹겠어. 미국산 다 이렇게 먹어. 날로 먹는단 말이야. 네, 네. 빨리 드셔요. 의심 되게 많으니까. 맛있어? 아, 맛있지? 햄이 날거 맛이야. 대략으로 했나 해줄까? 아니, 괜찮아요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